천년 왕국 창세기 이래 천년 동안 왕국이 지속된 경우는 아마 로마와 신라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로마의 경우는 중간에 공화정이 있었거든요 결국 왕조로서 천년을 간 나라는 전 세계 역사상 우리 신라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영원한 건 없습니다 이제 신라의 마지막을 우리가 함께 하려 합니다 물론 신라의 마지막이 끝은 아니고요 또 다른 역사의 시작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신라말의 상황을 보면 때는 이제 10세기쯤 됐습니다 10세기쯤 되고요 나라가 굉장히 혼란했어요 통일 이후에 막 전성기를 누리다가 여기는 10세기쯤 되니까 엄청 혼란해진데 일단은 문제는 이제 리더가 문제였죠 이때 수도는 이제 여기는 경주였지 않습니까? 경주를 옛날에 이제 설아벌 이렇게 불렀었는데 이때 왕이 누구였냐면 진성여왕이었어요 신라의 여왕이 셋이 있는데 선덕진덕은 통일 이전이고 통일 이후의 여왕은 여기는 진성여왕 뿐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녀도 그녀 자료를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자기 이제 큰오빠하고 둘째 오빠가 차례로 왕을 했었거든요 이제 둘째 오빠가 후사 없이 죽으면서 유언으로 이렇게 딱 찍었대요 내 여동생 선덕진덕처럼 잘할 것 같으니까 왕이야 올려주세요 그녀의 기골은 남자처럼 장대하고 기계도 남자보다 더 높으니 내 여동생을 그 다음 후사로 임명하노라 그러고 이제 돌아가셨다 그래서 왕이 된 거야 진성여왕이 처음에는 뭐 지역의 세금도 면제해주고 불교 행사도 열어서 국민들 정신적 통합도 하고 노력 많이 했는데 뭐 뜻대로 되지 않고 또 국운이 다했는지 자연재해가 그렇게 많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뭄이 들어서 한해 농사 완전히 망치고요 겨울에 눈이 안 내렸대 근데 원래 경주가 좀 더워서 근데 눈이 아예 안 내렸다는 건 좀 그 당시에도 기이하다고 적어놨고요 소양리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소양리 같은 경우는 돌이 저절로 움직였다는 게 웃기다 올 정도로 아주 뭔가 흉흉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진성여왕이 누구하고 결혼을 하냐면 그 진성여왕의 작은아버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작은아버지의 아내가 진성여왕의 유모였어 베이비스터 근데 그 유모가 죽은 거예요 죽었으니까 유모의 남편이자 자신의 작은아버지인 그 위홍을 찾아가서 위로를 해줘요 근데 위로를 너무 심하게 해주다가 둘이 눈이 맞습니다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하게 되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보면 통화 나오는데 그 당시 신라에서 근친상가는 혈통을 유지하는 하나의 수단이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그걸로 흠을 잡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이가 떠나간 거예요 그 다음이 문제야 그래서 기록에 보면 젊은 남자 두세 명을 항상 주변에 두고 맨날 술만 먹고 그런 향락적인 생활을 했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뭐 여기는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지 이라고 막 여기저기서 난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 최초로 농민의 난이 벌어지는데요 원종 애노란 사람이 난을 벌여요 그게 바로 진성여왕 때 벌어진 원종 애노의 난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어떻게 해서 그걸 진압을 했거든 근데 이번에는 빨간바지를 입은 사람들이 난을 벌였다 그래서 적고적의 난이라는 게 벌어져요 그럼 여기저기서 난리도 아닌 거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신라 중앙정부는 전체를 관장하다가 이렇게 경주를 중심으로 쪼그라들게 되고요 여기저기서 그 지역의 유지를 호족이라고 부르는데 호족끼리 뭉치면서 집단을 형성해요 그러다가 그 집단이 더 퍼지면서 나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신라 영토 내에 있으면서 나라를 선포한 것이 전주의 후백제고요 후백제 이 후백제의 왕이 오늘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 견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견훤이 나라를 만드니까 야 나라는 너만 만드니 나도 만든다 야 그러면서 여기는 신라 왕실의 후예였던 누군지 아시죠? 여기는 눈 한짝밖에 없는 궁예가 여기에 이제 후고구려를 만들게 돼요 개성을 중심으로 궁예가 만들었단 말이지 그런데 여기는 궁예는 난폭한 정치를 하다가 결국 내쫓기게 되고 부하였던 왕건이 왕건이 왕이 되면서 후고구려의 이름을 뭘로 바꿔요? 고려로 바꾸게 되었다 이런 거예요 대략 상황이 이래 그래가지고 10세기가 되면서 통예신라는 다시 세계나라로 쪼개지게 되었으니 이 시대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신라의 막바지 그리고 고려 직전인 구삼국의 시대다 이렇게 보라는 거야 이게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전체적인 배경을 봤으니 여기는 견원의 생애에 초점을 맞춰서 그는 어떤 삶을 살았고 우리가 그에게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견원의 고향이 어디냐면 경상북도였습니다 상주였어요 그때 이 견원이 태어난 이야기를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설화가 두 개가 있어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삼국유사가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한 여인이 있었대요 여인이 있었는데 밤에 세상에 무슨 막 너무너무 잘생긴 꽃남이 나타나가지고 자신을 유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빠져서 사랑을 나눕니다 근데 이 남자가 너무 희한한 게 새벽 딱이 올 때쯤이면 사라지는 거야 뭐요 이 남자 근데 다음날 또 나타나 뭐 나쁜 남자야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너무 막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벽 대구 울면 사라지고 야 얘 좀 정체가 뭐냐 귀신이냐 그래가지고 그 남자가 찾아왔을 때 몰래 바늘에 이렇게 실을 꿰가지고 그 남자의 옷에다 이렇게 살짝 꿰매 놓은 거야 그리고 이제 달콤한 사랑을 나누고 까무룩 잠이 들었나 눈을 딱 떠 보니까 역시 그 남자는 사라졌다 근데 뭐가 남아있을까 이렇게 실타래가 이렇게 딱 있는 거야 그래갖고 여자가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그 실타래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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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을 땡기면서 그 남자 간 곳을 찾아간 거야 근데 갔는데 실이 땅 속으로 들어가 있는 거야 뭐야 땅 속에 지하에서 그래서 땅을 봤어요 뭐가 나올게요 감독님 지렁이가 바늘에 꽂혀가지고 죽어있더래 상처가 덤나서 그 남자가 지렁이 근데 아니 이 지렁이가 그랬다 윽씨들 한 거지 그래서 낳은 자식이 견훤이다 요게 이제 삼국여사의 탄생소라가 되는 거예요 지렁이의 자식이다 그래가지고 훗날 사람들은 견훤을 부를 때 땅 속에 있는 용 지렁이를 용에 비유해서 소룡이다 이렇게 불렀대요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조금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찾다 보니 삼국사기에 있더라고요 삼국사기 과연 요 기록도 현실적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삼국사기에 따르면 여기는 견훤은 농민 이 아자개라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농사 짓고 있는데 농촌에 가면 새참이라고 그래서 점심을 어머니가 해가지고 머리에 이고 보세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이렇게 밥 해드리는데 땅난쟁이 이 아기를 어떻게 거둘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무 그늘에 이렇게 잘 강부에 쌓아놓고 아버지 이렇게 밥 차려드리고 있는데 봤더니 고랑이가 나타난 거예요 아이야! 그러면서 가려고 그러는데 고랑이가 아기를 이렇게 덮치고 있는 거예요 뭐 가서 어떻게 싸울 수도 없고 어떻게 막 울고 있는데 이상해 고랑이가 쩝쩝대고 있어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봤더니 이 아이가 땅난 아이가 고랑이의 젖을 빨아먹고 있더래 헐이죠 헐 그리고 고랑이가 유일이 떠났대요 문제는 계속 와가지고 고랑이가 젖 죽어 가고 젖 죽어 가고 이런 거야 이게 유모가 탈 거야 이게 뭐냐 어?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고랑이의 젖을 먹고 자란 이가 여기는 견언이다 어? 그래서 여기는 호자야 호자 호자 범의 자식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삼국유사에서는 용의 자식으로 나오고 삼국사기에서는 범의 자식으로 나오니 내가 볼 때는 요건 털통 자체가 좀 내세울 게 없잖아요 농군 자식이고 근데 원래 이제 뭐 한나라의 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니 근데 옛날 주먹오이서 나왔어 아 알에서 나오고 저 혀껏에도 알에서 나오고 다 알에서 나왔으니 본인이 만든 프라이가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요게 이제 탄생설화예요 약간 뭐 보랑이가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무럭무럭 자랐어 근데 아버지가 이제 아자개라는 사람이잖아요 농민이잖아 근데 워낙 이때 나라가 혼란하다 보니까 에잇! 하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지역에서 이제 들고 일어난 거지 그래가지고 그 지역의 그 상주에 어? 그 뭐 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를 다 점령을 하고 그 상주 지역에 유수가 된 거예요 아버지가 농민에서 하루아침에 장군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견헌이 여기는 경주로 불려갔다 이 기록이 있는데 이 원문에는 그냥 불려갔다라만 돼 있고 왜 갔는지는 안 나오는데 요건 선생님의 추측인데 원래 고대사는 다 이게 추측이거든 신라의 삼수리 제도라는 게 있어 그래가지고 한 지방에 여러 지방에 유지의 자식을 이렇게 인질로 잡아들이는 게 있거든 그래서 이 아자개가 한 지역의 큰 우두머리가 됐으니 볼모로 인질로 아들인 견헌을 여기는 경주에서 데려간 게 아닌가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럼 견헌이 이 지역에 왔어요 근데 왔는데 아 기록에 보면 견헌이 여기 좋아 생겼어 잘 생겼대요 그리고 몸도 피지컬도 좋고 기계가 천하를 호령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여기서 이제 무관이 된 거지 무관이 그래가지고 여기저기서 반란세력 막 벌어지잖아 견헌이 가가지고 한 방에 쓴 거 삼국제 옆에 쓸면 날라가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싸움을 잘하니까 신라 왕실에서 야 대박이다 너 여기는 완도 근처 서남해안에 가볼래? 이렇게 된 거죠 왜냐면 서남해안에는 막 무슨 외구의 여기 뭐 반란세력의 해적의 온갖 거친 놈들이 다 있거든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서 딱 가가지고 견헌이 가가지고 거기도 그냥 완전히 정보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장군 직책을 얻게 돼요 공식적으로 견헌이 근데 이제 장군 직책을 얻고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를 거 아니야? 야 나를 따르는 사람 여기 붙어라 그랬더니 한 달 만에 5천 명이 모였대요 그래서 견헌이 가만히 있어봐 이 정도는 내가 한번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봐 그러면서 간 곳이 전라도 광주입니다 무진주, 그 무진주에 가서 일단 조직을 선포하는데 아직은 나라가 아닙니다 섣불리 나라 만들었다가 신라정부에서 토벌때라도 나오면 큰일 나잖아요 아직 나라 만든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한 조직을 만드는데 자기 명함을 자기가 파 해갖고 명함 두 개를 만들거든요 직책 이름이 있는데 첫 번째 자기 스스로한테 붙인 직책의 이름입니다 신라, 서면, 도통, 지휘, 병마, 재치, 지절, 도덕, 천무, 공동, 주군사, 행정, 주자사예요 그리고 두 번째 명함을 반대 두 번째 직책입니다 어사, 중승, 상주국, 한남군, 개국공, 시급 2천호다 이렇게 직책을 붙이게 됩니다 재밌는 분이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 욕심이 나는 거지 야, 나 여기에 난 만족하지 못해 나는 왕이 될 거야 이렇게 된 거지 I'm king of the war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광주에서 전주로 가는 거야 전주가 옛날에 완산주거든 거기에 가서 나라를 만드는데 그 나라 이름을 뭘로 했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후백제라고 했다 이거야 근데 왜 후백제로 했느냐 이 견훤이 머리가 진짜 뛰어난 게 뭐냐면 전라도 사람들이 옛날 백제 유민들 아니야 여러분들 우리 백제 어디 갔습니까? 우리가 왜 신라한테 지배당해야 됩니까? 백제 영광을 다시 한 번 거기 백제에 그러면서 북호를 딱 후백제로 지어버린 이게 좋은 거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후백제라는 나라를 딱 만드니까 여기는 신라 왕실의 우선 궁예가 가만히 있겠어요? 야, 너만 나라 만드냐? 나도 만들냐? 그래서 만들어진 게 후고구려고 그게 나중에 뭘로 바뀌었다? 왕건의 고려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견훤의 목표는 결국 뭡니까? 여기는 신라 먹는 거예요 이건 뭐 천엔 보이지도 않았고 왕건의 목표도 나름 이제 삼국통일이었겠죠 근데 이게 노선이 다른 게 왕건은요 약간 친신라 정책이고 얘는 반신라 정책이야 신라 왕실을 굴복시키는데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 햇빛 역할을 하고 얘는 어떤 역할을 하면 바람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외투를 벗기는데 바람으로 벗길 수 있습니까? 더 추우니까 넘치러워야지 햇빛은 어때요? 따뜻하게 비추면 스스로 더워서 옷을 벗듯이 여기는 신라 사람 이제 뭐 신라는 완전히 맛이 갔지 이 신라 사람들, 경주 사람들은 왕건한테 마음이 점점 가고 있었대요 그게 여기는 견훤 입장에선 기분 좋아? 나쁘지 그러니까 견훤이 이 자식들이 그러면서 바로 기습을 쳐버립니다 그래갖고 군사를 이끌고 여기는 신라, 경주를 쳐들어가게 되죠 때는 겨울이었습니다 11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추운 날 신라의 경혜왕은 포석정에서 술 마시고 있었대요 거기서 잔치 버리고 있는데 갑자기 견훤이 나타나니까 주변에 있는 병사들 제압당하고 신하들 엉금엉금 기어가지고 도망가고 난리도 아니었다라는 거지 그리고 견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어이! 들고 있던 칼을 휙 던져주면서 인간은 누구나 죽어 그 죽음이 답해 있다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합니다 그래갖고 신라의 경혜왕은 어쩔 수 없이 자결을 해요 이거는 자살을 가장한 타살입니다 견훤이 죽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군부를 딱 불러가지고 야 내가 너 왕 시켜줄 테니까 말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완전히 듣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지 그래가지고 여기는 신라의 왕을 경순왕으로 본인이 앉죠 경순왕으로 본인이 앉힙니다 그래서 여기를 완전히 먹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 돼! 그러면서 백마탄 왕자가 신라를 구하겠다고 달려내려옵니다 누굴까요? 바로 왕건입니다 여기는 경혜왕이 죽은 걸 아는지 모르는지 여기는 신라를 지켜주겠다고 왕건의 군대가 달려옵니다 여기는 견훤은 칼을 뽑아듭니다 왕건 올 것이 왔군 언젠가는 한번 열어보고 싶어서 한 판 붙자! 그러면서 둘이 한 판 붙어요 어디서 붙느냐? 바로 공산전투 오늘날 대구에서 붙게 됩니다 자 견훤과 왕건 왕건과 견훤의 대격돌 지금 대구에서 붙게 되는데요 그곳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지 결과가 다음 시간에 공개됩니다 다음 시간에 공개됩니다 다음 시간에 공개됩니다 접속하십시오